성령님의 보혜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혜사는 직역하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보혜사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개인의 내면에 임지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을 돕는 일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거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시대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이후에 초대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된 이 원동력을 역할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과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보니까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을 해보면서 왜 성령님의 강림을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왜 성령님의 강림을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표현했을까 보니까요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전적인 성령님의 주도하심 성령님의 주권 이것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다 그러하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람의 특징을 이미로 부는 것으로 특징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우스갯소리 하면서 퀴즈 내볼게 엿장수가 이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하는지 아니? 그러면 정답은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10번 할 수도 있고 100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엿장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대로 분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런 걸 열망하다가 보면 자칫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무슨 신분운꾼처럼 오시라, 임하시라, 더 더 더 강력하게 임하시라 아주 위험한 발상에 성령님은 우리 같은 인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의 임하심을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냐 보니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처럼 주도적으로 임하시되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강렬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강력한 임제 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다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인위적으로 행사하고 이벤트 해가지고 성령 충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대교회 120여 문도들이 보여준 그 모범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제하심을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부흥 말고 정말 주권자 되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입니다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언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이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내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붓고 내키는 대로 글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야구부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우리 언어가 통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그 인생의 이 혀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금 뭐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로 심각하고 누구 집은 애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냥 애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애를 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나는 패지는 않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지금 가정들이 이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릅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반성을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그 젊은 목사 때 말로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적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막 굉장히 철학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했지만 여러분 내 혀가 아무리 그게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말은 성령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성령님에 의해 언어가 다스려지면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 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내들의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돼요 막 내키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믿는 우리는요 항상 이 몸짓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올 때 한번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들이 퍼붓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상대방이 지금 이것 때문에 죽어 나간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문 15장 4절에 보니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게 이 부분을 제가 영어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온순한 혀 할 때 온순을 영어성경에는 힐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게요 원어로 이 단어가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목사님들은 다 이제 신방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이거 한약제를 갖고 다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들면 이거 그냥 다려서 드시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딸랑 성경책만 들고 가는데도요 참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힐링이 일어나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치유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입술은 거기에 치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딱 두 종류예요 입술이 지혜로운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보면 많은 부목사님들 중에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은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마르고 찰지게 자라는지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기분 좋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정리해 보니까 목회 똑바로 하시라는 충고예요 그게 저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기분도 나쁘지 않게 내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 그걸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는 교역자가 있고요 그것도 어떤 교역자는 보면 참 좋은 이야기 왜 이렇게 표현할까 참 이상하다 왜 이 좋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이건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은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늘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는 저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풀어내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입술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야고보수 1장 5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분당 우리 교회를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이 천수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큰일 날 기도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런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어린애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11시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를 만나는데 종이 입술에 지혜가 없습니다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은 미련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저 만나고 나면은 이혼하기로 했던 거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수백 번 만나가지고 몇 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구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항상 이걸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성령님 지혜를 등입해 주시되 성령님에 의해 내 말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스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언어 사용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물어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좋은 말씀을 그냥 상대방의 비수를 찌르는 이런 것으로 하는 저의 악한 언어를 회개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응이 일어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 됨 분열이 아니라 한 마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항목은 공동체의 변화예요 이 하나 됨의 문제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제 막 각각의 배우지 않은 외국으로 이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응이 일어나면은 분열됐던 것들이 하나가 된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참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한 4절부터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원근각처에서 여러 다른 지역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각의 배우지 아니한 여러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지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터뜨려졌는지를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막 장황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낙원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요 성경 진짜 이상하게 기록한다 그냥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되는 걸 뭘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을 지역들을 이렇게 열거하느냐 이게 성경의 의도와 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의 배우지 않은 언어가 지금 터뜨려져 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를 하는데 격식과 형식과 내용은 다양한데 내용물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러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통일성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런 정세가 좀 심한데요 우리는 그냥 획일성을 자꾸 통일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날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날 제가 독일으로 방언을 받았다 치자고 독일으로만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기도냐고 내가 성령님에게 받은 이 기도만이 참 기도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통일성은 이런 어떤 격식의 통일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개개가 참 좋은 분들인데 왜 자꾸 그렇게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저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진보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보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보수적인 생각이 또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존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누구는 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점점 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참 우리의 좋은 이 보수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그냥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성은 이 나라는 이제 막 전 국민이 다 진보다 전 국민이 다 보수다 이게 아니에요 각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숨기는 마음 그런 아주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거 말고 여러 다른 다양한 언어를 주시면서도 내용물을 보니까 통일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맨날 그렇게 그냥 헐뜯고 싸우고 비판하고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걱정이에요 내일 당장 이제 항의 전화 올 거예요 뭔 기도실이 이렇게 시끄럽냐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못하겠다 조용히 좀 기도하자 목사님 좀 조용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건의가 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가? 해보면 그 다음날 또 반대로 전화 통성으로 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이 두 사이에 껴가지고 끼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직 안 죽고 산 게 기적이에요 이게 막 교회가 막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인정해 주시고요 막 통성으로 부러지셨기도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심령이 갈급하면 저렇게 기도하겠나 그것도 용납해 주시고요 여러 다양한 생각과 칼라들이 다 모이는데 내용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내가 듣는 도다 제가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4인 1실인데요 아 참 그 추억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신학생들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아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 전사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한 10시 넘어가지고 지금 자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뭐가 출출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가가지고 매점에 가서 빵 하나 사먹고 오시면 되는데 갑자기 다 우리 전사님들 집합이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벌써 걸어왔어요 사다리 타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국 살다 와요 그런데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 막 사다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찬수 목사님은 5천 원 당선됐었습니다 5천 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또 자기는 천 원밖에 안 내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안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사님이 오늘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꼭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공동체를 모릅니까 공동체 공동체 정신에 입이 된다고 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라는 게요 난 사다리 안 타고 싶어도 타야 되고 안 먹고 싶어도 이 사람이 빵 먹으니까 저녁에 나도 먹어야 되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각의 그 사람의 고유의 생각과 은사와 기질들을 존중해 주면서 각각으로 그냥 빵 먹고 싶으면 조용히 가서 하나 그냥 자기가 사먹고 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내용물에 있어서 이 통일된 거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기도가 터졌는데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획일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느냐고요 말이 하나고 또 언어가 하나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단합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림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스 4장 3절 4절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여러분 가정가정 안에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혼란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참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란시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엉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꿈이 해보게 돼 꿈이 꿈이 해보게 되는데 그 꿈이 약속에 근거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앞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마음이 돼가지고 합심해서 성령 충만을 지금 부러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120여 문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을 놓고 애타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근거로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무듬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꿈꾸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이제 뭐 더 이룰 것도 없고 그 생각을 하는 그날이 제가 사표 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이즈는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꿈꾸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요 밥을 굶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가정을 견인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보금 24장 49절에서 주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그냥 갈 데 없어서 성에 머문 거 아니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머물러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모처럼 걸어왔거든요 봄도 되고 해가지고 모처럼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일부 예배 때 6시 얼마인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로 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막 너무 어깨가 쳐져 있는 거예요 뭐 안 그런 부부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세상에 이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러 부부가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어제 싸우다 왔는지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면 이 기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을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저렇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터벅 터벅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강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활기찬 하나님이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가세요 대화하면서 그렇게 꼭 싸운 사람들처럼 할 말도 없고 꿈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기껏 하는 이야기는 뭐 큰 애는 성적이 잘 남았나 어째나 그래가지고 경기도 외곽에 가보면 식당에서 저 두 사람이 남녀가 밥 먹는데 이게 불륜인지 부부인지 맞추는 거 다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이야기 잘하고 밥도 먹여주면 100% 불륜이래요 뚱락해가지고 그냥 밥 먹는 데만 신경 쓰고 있으면 그건 부부라는 거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식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부부간에 그냥 잠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신 꿈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엄청난 걸 구하면 아멘도 안 해요 아이 구할 걸 바랄 걸 바라야지 우리 부부한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참 멋있어요 이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삐딱하게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행지 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성령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신 가슴 벅찬 사건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멋있게 말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초라한 거 아닙니까? 저는 26년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져서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으시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에는 막 성령의 불이 막 끓어오르는데 말 더듬으시는 분이요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막 속에는 성령의 불이 막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인의 그 연약한 것을 치유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응을 원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물이 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막 그렇게 금식하시면 이건 애당초 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참 눈물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남편이 교회 부응을 부러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한으로 그것을 그냥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그 가슴 아픈 아버지 돌아가시는 사건을 약속을 바탕으로 한 성령 유시는 꿈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널 저보고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막낸데도 자꾸 나보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해 열매를 못 거둔 거 아니니 자식이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해 열매를 네가 거둬야 되겠다 난 어머니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질렸다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 나는 이제 못 믿는다 짐 싸라 우리 부처님한테 간다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비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을 그런 울분과 한으로 그것을 전락시키지 않고 약속을 바탕으로 한 꿈으로 성화시켜가지고 저에게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로 갔는데 제가 딱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꾸신 꿈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무슨 실력이 있기를 합니까? 의식이 있기를 합니까? 영어를 잘 합니까? 호감 가는 얼굴을 내가 가졌습니까? 뭐 또 뭐 있습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들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니까 26년의 세월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56살인데요 저의 66살이 막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46살에 저보다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십니까? 46살 때는 세상에 36살 때 제가 얼마나 미숙했는데 이렇게 저를 빚어가십니까? 세상에 26살 때 저는 철딱선이 없기로 말로도 알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꿈꾸게 하시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박성일 형제 루게릭 병으로 지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대소변 다 도와줘야 되고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눈동자밖에 없는데 무려 이런 생활 1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형제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 연약한 육신 안에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바탕으로 한 꿈을 주시기 때문에 이 꿈이 이 형제를 지금도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을 때도 그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눈 껌뻑껌뻑 거리는 것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이 형제가 제게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루게릭 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들과 가족을 위하여 병원을 내가 건립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장애인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서 손발 다 묶여가지고 아무 꿈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나오는 그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비록 온 몸을 마비가 돼가지고 눈동자밖에 못 움직이지만 그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형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가지고 이 지금 팔찌를 판매를 하는데요 뭐 아까 예배 마치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 형제는 지금도 누워있는데 방 안에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지난 특세 마치고 교구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자기 교구에 어느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특세 마지막 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학금을 좀 헌금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약국을 하면서 꿈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수익금이 생기면 여러 가지 좋은 데 쓰겠지만 그중에 사람을 키우는 장학금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은혜를 받고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바로 얼마 뒤에요 에듀투게더라고 아시죠? 가난해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집아이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나게 과외를 시켜가지고 이제 걔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꿈도 회복하고 그러는데요 그중에 한 아이가요 지금 서보원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과외 하나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도 성령 유시는 꿈 또 어른들을 통해 전달된 그 꿈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형제가요 호주 웨스턴 시든이 대학 경영학과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귀한 1억의 헌금 중에서 900만 원을 가지고 이 형제를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UCLA로 유학을 간 자매를 이 헌금을 가지고 도왔고요 제가 왜 이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기왕에 지금 저희가 이 헌금 장학금 아니라도요 연 3억에 가까운 장학금을 쓰지만 인물을 키우는 애는 꿈을 심어주는 장학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같은 꿈을 꾸게 하신다면 우리 사람 키우는데 가난해 가지고 꿈을 못 꾸고 태어나 보니까 흑수저네 흑수저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없대는데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젊은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성령님으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그 꿈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늦은 오후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책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가끔씩 이제 신간이 나오면 보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당장 필요한 책이 아니라서 거기 그냥 방치를 해둔 책이에요 어제 딱 나가는데 그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시 꿈꾸다 아직 그저 내용 못 읽어봤는데요 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구입하면 비닐로 이런 엽서를 거기에 몇 개다 꽂아주는데 제일 앞에 엽서가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설교하는 저에게 방점을 찍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아버지 내 입술이 성령님에게 통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통체적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내용적으로 한 방향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그런가 하면 약속에 근거한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어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손뼉치고 기뻐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힘을 내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가 나의 영어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마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주의 영이 마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에 예배는 사건이에요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 일로 그렇게 낙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욕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그 성도님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근거로 한 꿈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갑자기 예고 없이 남편이 돌아가시는 절망적인 일조차도 이것이 약속을 근거로 한 꿈을 품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 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마면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마소서 우리에게 이마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이마시었네 원능으로 이마시었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보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날아가 눈과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 이마소서 전자는 걷게 내리니 나는 성포하리 만황의 왕경의 주의 날아임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마소서 저를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성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이마시네 주의 나라가 이마시네 주의 나라가 이마시네 주의 나라가 이마시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꿈없이 살아가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 가슴 아픈 사건조차도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꿈을 꾸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상함 약속을 바탕으로 한 꿈꾸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내 입술이 성령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진정 하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성령 주시는 꿈을 회복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하나의 관찰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픈 사건조차도 그분이 있 allows 하나의 관찰을 지내고 устить coinc кап사율이